충청북도는 오일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 주요 관광지인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의 농식품 탐색 매장을 설치해 충북 우수농식품 수출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기적인 시식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현지 수요 품목을 발굴해 판매하는 등 수출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며 김치, 조미김, 과자, 음료 등 22개 사 85개 품목 입점을 시작으로 향후 출하 시기에 맞춰 신선 농산물 등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국 하와이 탐색 매장은 수출다 변화를 목적으로 작년 처음 운영을 시작했으며 9월 15일부터 12월 15일 4개월 동안 신선과일 및 가공식품 24개사 115개 품목을 전시하고 판매해 149천 달러의 수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하와이는 케이푸드를 좋아하는 현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소비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충북의 유망식품 수출 품목을 개발하고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충북 농식품 수출액은 5월 누적 수출액 280-200만 달러로 충북도의 다양한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에 힘입어 수출 효자 품목으로 꾸준히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과자류, 커피류, 음료 등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김치 과실류, 화회류 등 신설류 수출도 지속 증가 중입니다. 내외 뉴스 통신 원종성입니다.